매서운 한파가 다가온 가운데 손꼽아 기다리던 겨울방학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방학 내내 신나게 뛰어놀다 개학 전날 동생과 밀린 방학 숙제를 부리나케 하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여러분의 겨울방학은 어떤 추억이 있나요? 그 시절 겨울방학 추억 속으로 떠나볼까요? 1963년에는 서울 미아리에서 첫 전국 어린이 스케이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얼어붙은 논과 강 위에 삼삼오오 모여 직접 만든 썰매와 스케이트를 타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추운 손 호호 불어가며 동네 어기에서 팽이치기와 제기차기를 즐기는 모습도 보이네요. 1970년대 대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농촌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는데요. 학생들은 문패 달아주기 운동, 농촌 시설 보수 활동, 아동지도, 농가 부업장려 활동 등 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1980년대 학생들은 박물관과 미술관 강좌, 음악회와 컴퓨터 교실에 참가하고 실내 수영을 즐기며 겨울방학을 보냈습니다.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활동도 훨씬 다채로워졌네요. 한편 영하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치열한 입시로 방학 아닌 방학이 되었지만 즐겁고 여유로웠던 겨울방학의 추억을 기록을 통해 되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이상 국가기록원 방송 기록원이었습니다.